주차된 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남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곱게 세워뒀는데 아침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황당하겠죠. 누가 봐도 잘 선명한 침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제보자는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10여 차례 침을 뱉는 일이 일어나 아파트 CCTV를 확인해봤다는데요.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제보자 집 아래층에 사는 남자였는데요. 제보자는 10여 차례 침 뱉은 것 가운데 3차례가 주차장 CCTV에 찍혔고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아래층 남자가 차 옆을 지나간 모습도 몇 번 찍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래층 남자는 이중 주차에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제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중 주차를 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뭘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런 황당한 해코지를? 아파트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웃 복이다.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 손괴죄도 될 수 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